충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에서 광야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아시아 최대 성탄축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가 진행되고 있는 충주 라이트 월드 특별 전시구역에서 펼쳐진 광야 콘서트에는 바리톤 손용년, 클라리네 장제희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란 주제로 마술 공연과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성가대 캐롤 메들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50일 동안 계속되는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에는 교회와 단체의 메시지를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 출품작을 전시하고 성탄 퍼레이드와 패션쇼, 크리스마스 빅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정성진 목사를 비롯한 50명이 넘는 목회자가 50일 동안 보급 메시지를 전하는 슈퍼 광야 목회 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